흰 머리가 새로 나는 게 아니라 검은 머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변혀 떨어진 놈이 또 나오고 그러면 오십시당 명인 명창 시작 명인 명창 풍류랑과 과진보사 시켜 교군 태워 앞세우고 일등 세악수 통영갓 방패 철륜 한 장말을 태우고 갈또 풍류나마 성세도 있고 화력도 있어 알은 말이 뭣도 알고 간들어진 풍류나마 수백명도 모아 각기차나 뱅찬 장만 하여 팔도항 산을 구경할지 경상도 태백산 낙동항을 구경허고 전라도 지리 사는 섬진강을 구경허고 중채 흥흥흥두계 용산 백마랑을 구경허고 황해도 구월 산은 홍지인 숲을 구경허고 강안도 자물산 대동강을 구경허고 함경도 백두산은 풍안강을 구경허고 강안도 금강산은 세류방을 구경허고 경기도 삼각산은 임진강을 구경허고 경기도 삼각산은 임진강을 구경허고 왕신이 천영이요 대산대아이기 전봉금성이라 중남산은 철련산이요 한강은 말년수라 부가로운 엉만공이요 천천삭추렛 대춘세군이 세류장인지 선하금고 사방산세는 지정의 관리 권권만한 중이라 수락산을 폭포수 남한의 서장대 김화정 탕춘대 피로군대 세곰정 백년동 달뜬어경 구경허고 흐려가며 올해를 오며 돌아보세 강원도 금강산부터 배워야돼 강원도 금강산부터 배워야돼 다 배운거요? 안 배웠어 강원도 부터 먼저 배운거 한거죠 배웠잖아요 그냥 다 불러 부르시면 그러니까 따라서 해야 돼 그래도 강원도 금강산은 시작 강원도 금강산은 세류강을 구경허고 경기도 삼각산은 임진강을 구경허고 경기도 삼각산은 임진강을 구경허고 임진강을 구경허고 왕십리 왕십리기 청어종이요 시작 왕십리 청룡이요 청어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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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십리기 청어종이요 왕십리기 청어종이요 대산대하이기 대산대하이기 전봉금성이라 종남산은 철저건산이요 종남산은 철저건산이요 산이요 한강은 말년수라 강원도 금강산은 강원도 금강산은 금강산은 세류강을 구경하고 세류강을 구경하고 경기도 삼각산은 임진강을 구경하고 경기도 삼각산은 임진강을 구경하고 경기도 삼각산은 임진강을 구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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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산은 철저건 산이요 충남산은 철저건 산이요 철저건 산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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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은 말년수라 한강은 말년수라 그렇죠 강원도 금강산은 강원도 금강산은 철저건을 구경허고 철저건을 구경허고 경기도 삼각산은 임진강을 구경허고 경기도 삼각산은 임진강을 구경허고 임진강을 구경허고 왕십리기 청원용이요 태산 대하이기 전봉금성이라 태산 대하이기 전봉금성이라 충남산은 철저건 산이요 한강은 말년수라 한강은 말년수라 아따매 실력파들만 있어갖고 뭔 명창같으네 아따 자 이제 우리 여성위원님들도 내가 이쁘게 사과드릴테니까 명인 명창 시작 명인 명창 풍요랑과 간진호사 시켜 교군 태워 앞세우고 1등 세악수 통영관 방패전류 한강마를 태우고 잘한다 팔도 풍요나마 성세도 있고 화력도 있어 알은 말이 뭣도 알고 간드러진 풍요나마 잘한다 수 백명 모두 모아 갓기차나 뱅찬 장마 허여팔도 강산을 구경갈지 경상 보태백산 낙동강을 구경하고 천라도 지리 산은 섬진강을 구경하고 잘한다 충청 허성 계룡산 백마강을 구경하고 잘한다 황해도 구월 산은 홍긴술을 구경하고 잘한다 평안도 청구 울산 대동강을 아니 평안도 청구 울산 대동강을 구경하고 시작 평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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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울산 대동강을 구경하고 한 번만 더 하시죠 평안도 평안도 청구 울산 대동강을 구경하고 함경도 백두산은 두만강을 구경하고 강원도 금강산은 세류강을 구경하고 경기도 삼각산은 임진강을 구경하고 왕신기 천년이요 태산대학이 천봉금성이라 충남산은 천년산이요 강강은 말년수라 잘하셨어요 그러면 또 이제 다른 것을 또 해야지 오늘 뭘 하나 배울까? 이 및 자동산은 거대학교 그것은 Qur異 학교를 구경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